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정상인의 혈장 3토압에 따라서 혈중 ADH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물을 섭취했을 때 오줌의 생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부터 살펴보면 혈장 3토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른쪽이죠.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ADH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3토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ADH가 분비가 되면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오줌 생성량과 3토압 그리고 혈액량과 혈액 3토압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나를 보게 되면 물을 섭취했어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혈액 3토압이 감소를 하게 되죠. 혈액 3토압이 감소를 하게 된다. 혈액 3토압이 혈장 3토압이 이렇게 낮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ADH의 농도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적어진다. 그럼 수분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 오줌의 양이 증가하고 오줌의 3토압이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섭취했을 때의 그 과정,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1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2의 과정에서는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된 이후에 다른 조작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기부터 봅니다. 기억, ADH는 뇌화수체의 후협에서 분비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오줌의 3토압은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줌의 3토압은 P2일 때보다 P1일 때 높다 그랬어요. 자 오줌의 3토압이 높으려면 ADH의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수분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오줌의 3토압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P1 같은 경우는 ADH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오줌의 3토압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틀린 말, 자 나에서 혈장 3토압은 구간 2에서보다 구간 1에서 높다 그랬는데 자 혈장 3토압을 보게 되면 구간 1 같은 경우는 물을 섭취를 했기 때문에 혈장 3토압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같은 경우는 물을 섭취한 지 한참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혈장 3토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혈장 3토압은 구간 1에서 높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1번이 정답이네요.